조선총독부 간부에. 뭔 책을 거둬들이라. 자 책 이름이 나왔죠 국사책을 거둬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공개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릅니다 도대체 조선총독부에서 왜 이런 책을 거둬들이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실상을 보십시오 자 그 내용을 전적으로 공개합니다 저 보시면 어때요. 초등대한 역사 책입니다 천구백팔 년에 나온 책이고 이거는 결국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빼오는 역사 책입니다.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당군이 고조선을 금국했다는 내용이 있죠 태백산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 왕금에 대해서 당군 왕금에 대해서 쭉 나오고 보면요 그 다음 장면을 가보겠습니다. 자 어떤 내용까지 실렸는지 볼까요 자 당군이 이제 당군이 되시니라 지금부터 몇 년 전에 4,240년 자 어떤 뭐 당기가 살아있죠 당기 그죠 당군 기간이 언제부터 왔는지 1908년 자료에 살아있죠 당군께서 나라를 세운 지 몇 년이 흘렀다는 기록까지 나오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. 자 태자부루를 도산에 보냈다 태자부루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문이 사람 돼가지고 논 자식이 당군이라고 배웠는데 결국은 뭐다 신하다 가르치는데 이 기록은 어때요 당군의 아들 첫 아들이 태자가 부루라고 등장합니다. 부루를 어디에 보냈다 중국의 도산에 보내가지고 왜 이때 순임금 우임금 때입니다. 중국이 홍수로 나가지고 양자강 황화물이 다 범람할 때에요 이때 누구를 보내서 태자부루를 보내가지고 뭡니까 보면 그때 뭐냐 그런 관련된 내용 원래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부루가 가서 부루 태자가 가서 우루를 만나서 그 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. 이게 원래 정사입니다.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일체 언급된 것은 뭐냐 그때 하나랑 우루를 만났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.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당군왕금의 아들 세 명은 어디로 갔다 강화도의 전등산에 가서 뭐다 삼란성을 쌓아가지고 쌓았다. 강화도 마리산 삼란성을 쌓았다는 기록 나옵니다.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까요 쭉 나와가지고 뭐다 자 고조선의 영역이 나오는데 그때 또 뭐냐 팽호가 나오고 보면요. 팽호가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자 고조선의 영역이 동서남북이 뭐다 요하라든지 다 동서남북에 대한 국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국경이. 자 당군하라법께서 다스렸던 지역의 이름 명이 등장합니다. 여기 있는 기록은 환당오기보다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. 왜 일본이 이 책을 거둬들으려 하겠습니까. 이 책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책에 고조선책에 한 번이나 실려봤어요. 요거에 실려있으면 지금 고조선을 누가 신하라고 하고 고모의 자식이라 누가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. 한 명 더 당군조선에 대해서 의심 안 합니다. 그죠. 더 자세한 기록 나와 있잖아요. 다른 기록 공개해드리면 더 기가 찹니다. 왜. 당군께서 고조선 사람들에게 뭐다. 편발개술해라. 머리를 따라는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. 이런 자세에. 조선시대 기록이 다 나와요. 이걸 일본 조선총동부에서 이 책을 다 수거했습니다. 그러면 왜 이 책을 이제 수거했는지 아시겠죠. 그러면서 아까 1920년 심상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때요. 당군을 제거했습니다. 신하라고. 새빨간 거짓말이라고. 이렇게 역사가 살아있는데도 지금 역사학자들이 강단에서만 당군신하. 곰이 사람 됐다고. 새빨간 거짓말이고. 제발 좀 공부 좀 하면서 어때요. 역사사료 좀 보고 역사를 공부를 하든지 역사를 강의를 하든지 해야지.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이번에 이런 사설을 조선시대 사설 200권을 다 봤습니다. 특히 어디 부분 조선시대에 관련된 책 200권을 어때요. 여러분도 국민들이 모르는 책을 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다 나옵니다.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. 이런데도 당군신하를 입에 올린다. 당군은 신하라고 하고 당군은 유사사학이라고.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체가 저는 부끄러워요. 왜 제발 역사의 상식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공부를 가지고 해가지고 넓히려고 해야지. 왜 일부 주장자들이 여쭤면 이런 것이 다 유사사학이라고. 그러면 이게 대한제국이 다 유사사학자들입니까? 나라가 유사제국이고.